자원아, 신첩이 정성으로 예쁘게 빚은 것이옵니다. 어서 젓수시옵소서. 음, 그래. 자. 음식은 본디, 모양보다는 맛이지요. 자원아. 음. 음식은 본디, 맛보다는 정성이지요. 아니, 할 줄 모르면 그 술 앞 간 궁녀들에게 대신 해달라 말았지. 전화에 탄 일이지 않습니까? 꼭 신첩이 직접 만들어 올리고 싶었습니다. 아이고. 맛이 없으시옵니까? 억지로 드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아니, 아니, 아니다. 아니, 모양은 이래도. 맛은 썩 괜찮구나. 내가 다 먹으면. 내 처음 보는 만둣국이다. 나. 하하, 참. 뭐가 이리...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다행이옵니다. 한 그릇 더 드시옵소서. 맛이 있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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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weifer에서 그러는 신척입니다? 고맙습니다.